산삼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랑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 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 바바 하 바바 하늘에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징월TV 인사이티비 뉴스맥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날은 늘 제가 안징월TV의 인사이티비 뉴스맥TV에서 아주 좋은 분을 민생경전구소 좁고 누추한 곳이지만 아주 좋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사람 속으로 방송을 합니다 어제 안변세 진보증도 보셨는데 토크 많이들 봐주셨더라고요 만 명이 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문수 전 서울시의 교육위원장님과 방송도 많이들 봐주시고 또 내일 임세윤식당TV랑 안징월TV와 공동을 하는 방송에는 김현성 민주원군 전 부원장 호의호사를 자처하는 분이 지금 오십니다 자 김문수 교육위원장님 뭐라 부를까요 시원님이라고 부를까요 네 반갑습니다 전 교육위원장 전 교육위원장님 서울시의 전 교육위원장님 두 번의 서울시의 경력을 있으시고 지금은 순천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저는 순천 암행어사 김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문수가 아니라 김문수 순천분들이 그래서 조금 헷갈려 합니다 암행어사 박문수였나 김문수였나 제가 하도 열심히 지금 암행어사 김문수를 외치고 다녔더니 지금 근데 정말 극우 1배 김문수 노사정 위원장이랑 이름이 같아 손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딱 김문수라고 그러면 좀 별론데 상태가 안 좋은 분이 있어서 제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좀 헷갈려 하기도 하고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서울시의원 성북 쪽에서 두 번 계속 당선되시고 맞습니다 교육위원장하고 그때 한 몇 년에서 몇 년이죠 네 제가 2010년에서 18년까지 성북구에서 서울시의원 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서 16년까지 교육위원장을 했습니다 18년 선거 때는 안 나오셨던가 그때 지방선거 때 사실은 이제 구청장 도전했다가 아 당내 경선에서 그때 이제 성북구청장 경선을 김영배 의원이랑 했나요 아닙니다 그 후임으로 이제 신인들끼리 새로 했는데 거기서 누구였죠 이승로 지금 구청장이 됐고 아 그분이 지금 이번에도 됐죠 네 이번 최선 됐어요 최선 되셨죠 네 만약에 또 얘기했었으면 성북구청장 으로 모실 뻔했습니다 뭐 예 다 인생이란 게 또 돌고 돌아와서 그렇죠 그래서 또 전화해보기 돼서 순천에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맞습니다 이미 소문이 아직 서울까지 좀 덜 났나요 아 소문 났습니다 소문 났습니다 최선 SNS에서는 벌써 당선되셨어 아이고 텔레그램이나 카톡방에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 팬들이 얼마나 많이 올려놓던지요 네 아마 이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아마 이재명 후보님 선거 운동하면서 텔레그램도 직접 만들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홍보하고 이런 역할들을 좀 주로 했었습니다 이재명 캠페스는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이재명 캠페스는 열심히 역할을 하신 건 알고 있는데 경선 때는 조직기획실장 했고 본선 때는 비서실에서 선임팀장을 했습니다 경선 때 조직실장 그다음에 본선 때는 비서실 선임팀장 주로 대표님이 참석 못하는에도 중요한 일정에 국회의원님들 누구를 보내는가 하고 그런 접촉해서 일정 맞춰드리고 국회의원님들 주로 가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저번에 강희훈 일정 총괄팀장이 나오셔가지고 이재명 대표님의 참모로서 이재명 대표님의 뭉클한 습관 시계를 보는 습관이 있다 엄청 자주 시간을 절대 안 늦으려고 너무 빨리 가면 다른 사람들이 빨리 자려서 그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고 국민의팀을 위해서 민주 국민의팀을 살 시간을 빼앗고 늦게 가면 또 그만큼 그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걸 그래서 정시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 대표님의 자꾸 손목시계 보는 이유 안절리팀이 지금 쇼츠로 올라가 있는데 무려 20만에 현재 돌파했습니다 이 속도면 100만까지거든요 쇼츠는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속도가 붙으면 100만이 금방 가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님의 뭉클한 습관 이렇게 기를 기울이는 거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전에 이제 잘 안 들려서 왼쪽 오른손 오른쪽 손이 왼쪽 왼팔이 프레스에 찍혀서 장애가 있고 오른쪽 귀가 당시 이제 청년 소년 노동자 시절에 약간 청력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기를 기울여야만이 잘 들린다 그것은 지금 한 주에 2만 6천에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아직 작고 아마추어 유튜버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쇼츠나 이렇게 또 재반증도 합니다 제가 사실 안인글 소장님은 유튜버 아니라도 행동하는 시민입니다 저는 그냥 길거리 말보다도 행동을 하는 시민은 바로 저희들이 아마추어 유튜버고요 길거리 적폐 세력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래도 꿈쓰죠 청년 장학금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여섯 번째 6명 내지 7명을 선발하는 거 1인당 300만원 지급하거든요 아 장학금요 민생경연구소와 안진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까지는 하고 싶어요 아유 우리 윤창원 교수님이 슈퍼채 5만원 김문수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마 이거 저기 사전에 각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는 김문수 위원장님 팬들이 두 분 와 계시는데 그 팬들 중에 한 분하고 우리 윤창원 박사님이 특수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뭐 5만원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들통이 안 나게 하든가 우리 스튜디오 와 계시는 이병도 선생님 5만원 한 번 더 써라 그러십시오 뭐 그거 유튜브 보스 유튜브는요 막 슈퍼채에서 50만원씩 써요 정광은요 둘련된다고 우리 그러니까 막말을 하고 나쁜 말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또 다른 분들이 부담하니까 저희는 다른 분들은 슈퍼채 다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시기에 슈퍼채 또 부담입니다 윤창원 교수는 대학교 교수니까 50만원까지 싸라 이 사람아 마음이 우러나는 분 꼭 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엉뚱아님 우리 사랑된 이별님 축복사람님 이병도님 정부수반 선출 선거 출마 김민수님 윤소영님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새로운길님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더 들어오셔야지 제가 본격적으로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영준님 우승천사님 우승천사님 아까 윤석열님 말씀드렸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힘을 내면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이 안정혈TV 수익금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을 꿈수처 청년 장학금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일반 시민들이 기부해 준 거 또 제가 기부하는 거 또 안정혈TV 수익금까지 모아줘서 그게 이제 2천만 원이 되면 바로 저희는 여섯 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3백만 원씩 2백만 원은 사회적 기업에 실행 수수료로 드려야 되고 홍보하고 선발하는 게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여섯 번째 그래서 이제 그동안 다섯 번째 30명 그랬어요 그러니까 3백만 원씩 9천만 원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다섯 번 했으니까 2백만 원에서 사회적 기업에서 1천만 원의 수익이 달라져 다른 유튜브 사회적 기업에도 못 봤는데 이런 거 직원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유튜브 중에 이렇게 장학금을 바로 운영하는 곳은 제일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들었습니다 몇 군데 봤는데 아닙니다 사무실 운영하기도 만만치 않을 텐데 네 사무실 운영하면 또 민생경 요구소는 또 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이제 지난 3년간 활동을 총체적으로 수입지출력도 공개해서 시민들에 더 투명하게 알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또 후원해 주신 분들 있으면 또 후원을 받고 자 오늘 여러분 김문수 위원장님은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동관 씨 학부 방송 장학의 노골적인 천병이기 때문에 돼서도 안 되지만 학폭을 저질른 가해자로서 한번 가해자의 부모라고 해서 영원히 공지를 못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비화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명박 정권의 사감에 상징 중인 한 사람이 이명박 정권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지금도 인정도 사과도 안 하는 자라는 것도 엄청난 결격사유인데 그리고 온 국민을 지금 죽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명박이 망발을 저지르고 그 선봉에 또 이동가 있는 것도 결격사유예요 그런데 학폭 문제는 또 중대한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셨었죠? 그 다음에 윤석열이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수능에 대해서 난리를 펴야지 지금 정말 고등학생 당사자들과 학교와 학생들과 교사 그 다음에 학부모 그리고 재수생 반수생 삼수생 할 것 없이 난리가 났거든요 이 책임은 어떻게 당장 끌어내려야 돼 속이 시연할 텐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 아직까지는 100만 200만까지는 모이진 않으시는데 서서히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수능 대난에 열받는 사람들 다 모여라 그래서 토요일 날 6시 또 일요일 날은 청주에서 진보증도 보수연대 제5차 본국민대 오후 4시 송영길 전 대표님도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서울 등 곳곳에서 촛불집회로 일요일은 혹시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시면 청주로 오후 4시까지 모이시면 아마 청주에도 수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하고 순천에 이제 고향이 순천이니까 순천으로 하신 거죠 네 태어나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순천 효천고 네 순천 효천고 제1회 졸업생 야구 잘하는데 네 야구 그리고 김경호 그 가수 가수 김경호를 배출하고 박공군 전 원내대표가 제2회 졸업생 박공군 김문수 시호님이 1회 졸업생 제가 1회 졸업생이고 박공군 전 원내대표 1년 선배 네 훨씬 훌륭한 후배가 우리 학교에서 나와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한기루 감독님이라고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축제 전문가 그분도 효천고를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백금열이라고 요새 백금열 선생님 거기 효천고 나와나요 거기 1회 몇 회죠 4회인가 4회 4회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그냥 알아본 거죠 동문회에 저도 고민이 많았었는데 동문회를 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동문회 모여서 민주화운동을 하고 동문회가 모여서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하면 동문회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동문회에 모여서 나쁜 짓을 하고 아까 학연 저런 거 지은 이유에서 저런 학폭비리를 무마를 시킨다든가 또 검찰 동문끼리 연결해서 특히 그 효천고 옆에 순천고 출신 정치검찰놈들이 아주 많은 학교입니다 순천고 다 윤석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효천고에는 없어요 제가 1회라 일단 1회 중에는 검사가 없어요 다행입니다 순천고 출신은 상당수가 윤석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는 안 그러니까 대다수는 안 그렇죠 제가 당연히 믿습니다 하지만 몇 놈이 윤석열 한동안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최다웅님께서 계속 슈퍼챗을 쌓아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김강호님께서도 슈퍼챗을 쌓아주셨고 우리 PAK준수님께서도 오셨고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 많이 여러분 김문수 위원장님 김문수 전 시원님 김문수 순천 암행의사님 응원해주는 댓글 좀 많이 좀 달아주십시오 우리 인사이트TV에도 악홍할님 인사이트님 또 아 김강호님 여기도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뉴스맥TV에도 오늘도 예쁜스타일님 여기 계십니다 김강호님은 여기도 계시고요 방송 세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슈퍼챗을 쌓아주시거나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는 고마운 분입니다 형님 그러면 이동강 학포부학 이야기 전에 그동안 본인이 아까 시원도 하고 순천에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았는지 본인 소개를 아직은 모르는 분이 더 있었죠 순천 암행의사 김문수고요 지금 순천에서 국회의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귀향해서 어머니도 살고 있고 어머님 순천에 계시고 장인 장모님도 계셔서 내려가서 지금 국회의원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서울로 이제 대학교부터 올라와서 성북구청에 수행비서 구청장 수행비서부터 했어요 가방 들고 다니고 옛날 성북구청장은 누구였죠 예전에는 김영배 구청장 전전이 진영호 구청장이라는 분이 하셨는데 민주당 구청장님 진영호 구청장님이 수행비서가 하고 비서실장까지 했고요 아 그랬군요 그리고 그 성북구에서 서울시의원 두 번 하면서 그중에 교육위원장을 한 번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2016년 17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후보가 됐을 때 저는 그때부터 서울시의원 중에 100여 명 중에 저만 아 나는 이재명을 해야겠다 해서 아 2017년부터? 네 그때부터 했는데 2016년 연선 때부터? 네 2017년 16년 진이재명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서울시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이재명 하러 갈 사람 없냐 그러니까 김문수 또 미쳤구만 왜 저래 이제 그때 당시에 진명을 넘어 진명이군요 진명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했는데 그때는 정치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막 되는대로 맡아서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모님 수행을 제가 조금 한 일주일간 했었는데 2016년 경선 때부터 이재명 후보님 을 수행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아 응원단 이 없대요 그래서 또 가서 이제 현장 합동연설회 때 응원단장 해 가지고 막 구호 외치고 노래 즉흥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세단장 응원단장 네 그런 이런저런 인연들이 돼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선택했던 이유가 우리 민주당 도 이제는 좀 실용주의 리더 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도 잘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좀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니고 저도 이제 그런 정치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그 딱 보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런 행정을 하면서 좀 아 저렇게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던 차에 제가 전화해 그래 가지고 찾아뵙고 그렇게 하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시의원 끝나고 구청장 도전했다가 이제 떨어졌는데 그때도 제 사무실까지 그 이재명 부부 이재명 부부 이재명 부부 이재명 부부 당시 경기도지사였나 경기도지사 자기도 후본데 아 2018년입니다 네 상원님하고 같이 그 와중에 이제 제 사무실까지 오셨었고 그랬었는데 저만 이제 떨어졌죠 그때 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경기도에 가서 또 신용보증재단이라고 거기서 전약상임이사 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이사를 네 경기도에서 상근이사죠 상근이사 네 그거는 상근이사하고 제가 이제 뭐 금융권의 회사도 좀 다녔었고 아 예전에 대학 졸업하고 네 전공은 원래 정치외교과입니다 정외과 네 그리고 교육도 사실은 전공을 한 적도 없고 또 금융도 직접 전공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살면서 살면서 공부도 하셨군요 네 정치하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뭐 김문수 위원장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이승훈 변호사님도 온몸 전화해 주시고 지난번 우리 안정글tv 임선식당tv 나오셨던 분 그 다음에 전혜연평론가님 내리신문청 기자님 네 sect자 zdeieri 아니 너 전화 네 아이고 윤창원 교수님도 아까 슈퍼 Alex도 전화 여기저기 있어 아니 전화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네 소영교 최고위원이 왔을 때도 전헌도 없었는데요 이혼장님의 그러한 그런층반가 아 그랬습니까 아 우리 위원장님의 그 그동안 행적 쌓아놓은 덕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혹시나 뭐 빠뜨릴까 봐 아마 주변에서 걱정이 돼서 불고필유린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최당훈님께서 이재명 차기 대통령님 좋습니다 기희님 김문수님 응원합니다 오늘 같이 오신 김종곤 선생님 있잖아요 김종곤 선생님은 채팅에 안 보이네요 아 그래요? 유창훈 교수님은 약속대로 들어와서 약속대로 슈퍼챗을 한 번 더 싸주셨어요 5만원 5만원 용 교수님 고맙습니다 빤대비 접속해서 얼른 김종곤 선생님 빨리 댓글 날아야죠 현장가 오셨는데 자 여러분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이동관의 학폭 가해 사실 자제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은폐하고 이걸 조작하고 있는지 기자 견도하셨으니까 브리핑 한 번 해주시죠 제가 교육위원장 할 때 2015년입니다 그때 이게 교육위원장 제가 교육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꼭 한 분을 만날 분이 있으니 좀 시간을 내달라 그래서 이제 서울시위원회 근처에서 나가봤더니 전경원 선생님 공익 제보를 최초로 해 준 하나구 교사 네 그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나구의 입시 비리가 매우 심각하고 또 고위공직자의 아들의 학폭위에 있었는데 이 학폭위가 무산되고 무마되면서 학생은 전학 가버린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비리나 잘못된 것들이 너무 누적되면서 선생님의 양심의 가책에 더 이상 자기도 그냥 버티기에는 아이들한테 너무 부끄러워서 이걸 제보를 하고요.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를 근데 앞으로 삶이 선생님 해나기가 쉽지 않을 문제가 닥칠 수도 있는데 괜찮으냐 했더니 자기도 어차피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거기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도 어차피 힘들어서 꼭 그냥 하겠다 나와서 증언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의회에 돌아와서 특위를 만들고 구성을 해서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증언을 했고요. 증언할 때 김승우 이사장 교장 교감 또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 관계자들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회에서는 공개적인 특위이기 때문에 그게 다 외부의 기자들이라든가 방송으로도 다 취재가 됐던 사람인데 거기에 나오셔서 직접 증언을 했던 사건인데 그 증언 중에는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학폭위에 있었다. 그게 팩트가 맞고. 네. 학폭력의 내용이 뭐 피해자 진술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개가 됐으니까 한 4명 정도 최소 4명이라고 했죠. 뭐 뭐 B군은 나보고 C를 때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2명. 또 D군은 친구 E가 이동관 아들을 피해 다니니까 그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겠다. 그래서 D와 E. 그래서 총 2명이 피해 진술서를 썼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또 2명이 더 있어서 총 4명이 이렇게 피해자가 있고 그때 당시 공개제보 선생님도 구체적으로 피해 진술서를 받아놓은 것이 다른 선생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학폭위를 열었어야 되는데 이걸 안 열고 무마시켜버린 것입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손도인 학폭위가 열리죠. 당연히 열리죠. 네. 그런데 둘 다 안 열리고 그다음에 뭐 생활기록부에 기재도 없고 학폭위 그런 것도 안 열리고 그냥 마치 자발적으로 전학 간 것처럼 돼버린 거죠. 맞습니다. 강제 전학도 아니었다면서요. 네. 이 학폭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우리 때는 선생님한테 맞고 친구들한테 맞아도 그냥 그때는 선생님도 너무 많이 때려갖고 그러려냐. 원래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친구들은 덜 때렸어요. 이게 이제 선생님도 덜 때려가지고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씩 발전해가고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이걸 제도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지금 심의위원회인데 어쨌든 학폭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되면 여기에서 처리하라고 제도까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에 학폭이 발생되고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학폭위를 개최해야 한다. 학폭이 예방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침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증거가 전혀 없거나 폭력의 증거가 전혀 상처도 없고 정황을 들어봤을 때 폭력도 아닌데 이러거나 너무너무 경매하거나 너무너무 경매하거나 심오지 않았어도 또는 동시에 또 가해자가 화해를 요청하고 서로 화해가지고 또 피해자도 괜찮다고 해서 화해가 됐거나 이 두 가지가 다 완료됐을 때만 담임종결로 끝낼 수 있고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증거가 확실하게 남아있거나 화해를 안 했거나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무조건 학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나 지침에 모두가 다 그런데 이 이동관 아들 학교폭력 사건은 그걸 둘 다 어긴 겁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자 진수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증거가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진수했다는 건 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2011년도에 이 사건이 2012년 초까지 발생되는데 네. 12년 12년 네. 2012년도 초에 이제 선생님들 두 분이서 이 피해자 진수를 받게 됩니다. 처음으로 네. 네. 그래서 받았는데 이 선생님들이 그래서 어? 이거 심각한데? 내용이? 그래서 교무회의 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런 피해자 진수서도 있고 해놨으니 학폭위를 개최해 주십시오 라고 그 선생님 두 분이서 얘기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무마되어 버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무마된 이유가 이동관이 김순이한테 이사장님한테 전화했고 팩토로 확인됐고 그다음에 이동관 와이프가 학교 와서 누가 자꾸 저를 열자고 했냐. 맞습니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순이 위사장한테 이동관이 전화를 해서 처벌이 다 대수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다는 걸 본인들도 인정을 했어요. 인정도 했고 이것도 공익제보 정경원 선생님이 직접 이사장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2015년 8월 1일 토요일 날 당직을 쓰고 있는데 김순이 위사장이 잠깐 보자고 그러더니 아니 그 이동관 거기 전화도 왔고 그때 그게 시의회에서 이미 이슈가 됐어요. 시의회는 언제 이슈가 됐었죠? 시의회는 2015년도에 특위를 열어서 몇 년, 몇 월달쯤이에요? 8월 달에 열렸죠. 특위가. 그럼 정경원 선생님을 김순이와 부른 게 특위 후인가요? 특위 전인가요? 전입니다. 특위 전에. 감지를 했는지 아니면 제가 좀 불안한데 세는지 특위가 열리기 전에 김순이가 낌새를 차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누군가한테 불러가지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게 겁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경원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이동관 전화가 왔고 그래서 자기가 또 학교장한테도 잘 처리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했으니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사장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또 이동관 부인이 학교에 와가지고 그 교무에서 학폭위 열자고 했던 교사 누구냐고 그 두 명 이름 좀 적어달라고 학교를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이제 담임교사도 분명히 이 제보를 받았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전부 다가 이동관 이사장 교장 교강 담임까지 부인까지가 이 학폭위를 열지 않고 무마시켜버린 사건에 모두가 연루되고 2011년 12년도 당시 말한 거잖아 당시 정경원 선생님은 담임은 아니었던 거죠 담임은 아닙니다. 그걸 알게 된 교사인 거죠 맞습니다. 2011년에 사건이 있었고 이때는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 진술은 그 다음 년도 2012년도 박근혜 정부 때 열리긴 합니다. 그때 있었고 저희들한테 이제 제보가 들어온 거는 2015년도 한 3년 정도 있고 사건 일로부터는 4년 있다가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이게 이제 의회에서 증언을 하면서 이게 속기록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언론이 터지고 이렇게 이제 노출이 되기는 된 거거든요. 네. 이게 제가 지금 참여연대 홈페이지 들어와서 우리 정경원 교사가 제가 당시 참여연대 팀장이나 삼촌이랄 때 이분이 의인상을 받은 기억이 나가지고 참여연대 홈페이지 들어와 보니까 실제로 2015년 3월에 국가인권이 학부폭력 은폐 문제를 진정을 했어요. 이분이. 이미 한화고는 김승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정경원이다. 네. 그래서 불러서 이제 회유를 한 거죠 . 이동관한테 전화도 왔었는데 뭐 학기 말까지는 대수냐 그다음에 학기 말까지는 다니게 해달라는 식으로 막 저기 청탁이 있었다는 식으로 정경원한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인권위에 진정이 됐기 때문에 학교가 알았던 거고 또 주변 교사 중에 일부가 한화고 김승현한테 알려졌다는 거예요. 정경원 씨가 제보하는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거고 그래서 그때 참여연대 의인상이라는 상을 받았어요. 정경원 선생님께서 굉장히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의미 있는 공익 제보였고 참여연대 의인상이 이제 공익 제보자들 사회에서 주는 상 중에 최고의 상인데 그게 몇 년도에 받았나요 2015년도 말이에요. 저희들한테 증언하고 나서 이권위 제보하고 시위에 제보하고 공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2015년 참여연대 의인상 그다음에 호루라기 재단도 굉장히 유명한 공익 재단인데 올해 호루라기상 흥사단 투명사회상까지 이 세 개의 유명한 상을 다 받은 거예요. 받을만하죠. 그 정도로 공익 제보의 가치가 팩트와 의미가 다 인정이 된 거잖아요. 워낙 컸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놈들이 지금 정경원 선생님이 정교적 교사라는 식으로 막 뭐라는 당시분은 한국교총 소속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조중동이라든지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동간이라든지 윤석열 세력은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와 이번엔 뭐 수능 대란치도 이래놓고 사교육이나 학원 강사들이 좌파라고 그걸 세상에 학원의 고액 스타 강사들이 좌파입니까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 다 우파하던데 자본주의의 우파 옛날에 경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걸 좌파로 벌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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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저기 저 뭐 징계를 당하고 나중에 해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징계를 당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으로 제보한 것처럼 또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것은 그 이후에 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시의회에 증언한 다음에 이후에. 그것도 거짓말을 했어요. 보수 쪽에서. 네. 다 징계 당하니까 열받으니까 그것도 거짓말을 했는데 그 앞뒤가 완전히 바뀐 얘기. 그렇죠. 이 제보를 해서 전형적으로 공익 제보전에 대한 보복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했던 거죠. 이 하나고가 여러분 이명박하고 아주 특수관계였거든요. 맞습니다. 김승희가 친이 세력의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하나고가 설립 당시부터 하나은행이 돈을 내서 그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참연대가 제가 불법으로 고발까지 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의 앞잡이 역할을 본인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동강 입장에서는 완전 친이 객심이니까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통상에 전화를 하는데 여러분. 어느 학부모가 특히 학폭 가해자 학부모가 담임한테 전화하기도 떨리고 담임한테 교전해서 벌벌 떨 텐데 교장도 아니고 이사장한테 전화를 합니까. 그리고 또 학폭을 한 학부모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끄러워하면서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제가 아이들을 잘 가르쳤었는데. 엄벌해 주시오. 너무 큰 죄를 졌습니다. 네. 잘 체벌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반성시키고 저도 반성하겠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네. 그리고 이게 학폭이. 그러면 다른 학폭도 안 열렸나. 네. 그런 것도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학폭이 다 열렸습니다. 당시 피해자 진술서를 최초로 썼던 그 해만 해도 두 건의 학폭이가 열렸었고요. 2012년도에 두 건이 있었고. 두 건이 있었고. 20년까지 총 14회 학폭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중앙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째래봐서. 째래보고. 네. 째래보고 뭐 약간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했다고 해서 그래서 학폭이가 다 사유가 그런 거예요. 째래봐도 학폭이가 열리고.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 장난감총으로 겨눈 것도 나오잖아요. 장난감총으로 겨눈 것도 그것도 학폭이 열려고 했는데 이런 사안들이 다 열렸는데 딱 이동관이 책상에 머리를 300번 칠 정도 1년 내내 괴롭힌 이 사건에 대해서 학폭이를 열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뭐 완전히 그 학폭이 은폐 무마 사건이라고 보는 게 확실합니다. 프로 맞습니다. 정순신이가 지금 너무 억울 너무 억울한데요. 거기는 순진한 사람이에요. 네. 이동관이는 지금 오히려 큰소리 뻥뻥 치고 용산진무실에 비호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방통위원장으로 가게 생겼는데 정순신이는 지금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순신이는 그나마 학폭이를 개최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사법 괴롭히고 재판을 계속 끌고 가면서 피해자들을 주눅들게 만든 방식. 그나마 학폭이를 해서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동관 아예 기록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학폭이를 아예 안 열게 해버리는 아주 악질적인 사건이고. 그게 학폭이만 끝나는 게 아니고 생활기록부에 학폭이가 개최되면 기록이 되고. 그 생활기록비는 대학 입시에 적용이 돼서 사실은 학폭이 이 정도의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죠. 몇 단계 낮춰서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소위 명문대에 또 진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아들이. 네. 그래서 입시 비리에도 해당됩니다. 그렇죠. 입시 비리죠. 입시 비리. 정말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는 보통 강제 전학을 당하고 강제 전학이라는 게 표시가 남는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반 전학으로 처리되어 버렸다면서요. 그렇죠. 전학을 하게 되면 무조건 사유를 이쪽 학교 저쪽 학교에 다 적게 되는데 이 전학 사유가 영어 교과 난도가 높아서 적응하기 어렵다. 이거라고 이것도 정경원 선생님이 아마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직접 듣고 증언을 한 내용인데 사실은 한하고 들어가는 학생 자체가 웬만큼 국영수를 최고 수준에 하는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원래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나중에 소위 스카이 명문대에 들어갔다고 하는 학생 중에서 영어 교과 난도가 높아서 적응했다. 이거는 이거 자체도 믿을 수 없는 데다가. 강제 전학을 은폐하고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당연히 학교폭력 때문에 갔다라고 적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거짓말로 다른 사유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완전히 유시 비리 문서 조작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당시 2015년도에 서울시의 교육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김문수 전 시호님과 장인홍 전 시호님. 보니까 서윤기 전 시호님. 네. 그때. 그다음에 이종훈 시호님까지 보이대요. 꽤 여러 발동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기자가 언제 하신 거죠? 네. 한 2주 전인가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김문수 의원님이 여러분 설명해 주니까 굉장히 이해가 잘 되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감독 의원님하고요. 교육위에. 그때 이동관 방통위원장 나온다고 처음에는 그게 누구지? 거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때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라도 빨리 그때 했던 아 저기 사진. 네. 지금 기자회견 사진 다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제 저기 의원님들 각자 생활을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전화해가지고. 당시 교육위원님들인가요? 네. 그러니까 교육위원이거나 또는 특위위원. 네. 특위원들. 장인홍 시원, 이정훈 시원. 그 다음에 서윤기 시원. 네. 서윤기 한명 의원님. 한명 의원님까지. 제가 다 아는 분들여가지고 반갑더라고요. 네. 그리고 강득 의원님께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국회의원이 있어야죠. 네. 국회의원이 있어야 돼서 또. 강득 의원님이 너무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강득 의원님하고 이제 제가 또 다음 주에 윤석열 일가의 양평 투기 비리 은폐. 네. 그다음에 고속도로 종점이 윤석열 일가 땅으로 급 변경된 거에 의혹 제기하는. 제가 다음 주에 연락하기로 했고요. 장인홍 의원님하고는 이제 김호준의 뉴스 공장 겸솔 힘들다. 제가 이제 민생은 더 힘들다 코언도 나갔는데 제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서 나왔어요. 네. 기사회에 또 우리 올리브님께서도 들어오시고 축복사람 스페어님도 좋은 걸 많이 남겨주시고 안마르타님 세물결님 안마르타님께서 유치 찰말없으면 무조건 자포를 해본다고 안훈수님께서 서게리가 선택한 자가 어련하겠어요. 같은 족속들이지. 네. 정말 날마다 너무 기가 막힌 일 속에서 여러분 너무 힘들게 사시죠.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를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노동계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단체들 또 대규모 윤석열 퇴진운동본부를 만들고요. 그럼 촛불행동과 연계해서 더 대규모 집회를 할 거고요. 이번 토요일날은 민주당에서 또 후쿠시마 어류무소 방류반대 집회를 서울시내에서 엄청 크게 합니다. 3시에. 3시에 하고 5시에 환경시민단체들이 또 후쿠시마 어류무소 방류반대 집회로 하고 6시에 촛불행동 집회로. 다 같이 이렇게 모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문수 연장님은 촛불집회 여러 번 봤는데요. 네. 제가 다 참석은 못하는데 순천에 계시니까 네. 순천에서 이제 혹시 또 사정이 되고 그러면 가급적 올라오기도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명의사 마페 가끔 이렇게 그거 들고 저도 저 하나 우리 김중근 팀장이 그거 어디 갖고 있나요? 아 오늘 갖고 오셨어야죠. 그걸 한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자랑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도 올라간 거 봤는데 네. 우리 소장님하고도 만나서 찍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달라도 존중님께서 달라도 존중님께서 김문수님 이재명 대비 최측근인가요? 맞습니다. 2017년 경선 때 유세단장 응원단장 합동유세장 응원단장 또 그다음에 경선 때는 조직기획실장 이번 2012년 22년 대선 경선 때는 2021년도 이번 경선 때는 조직기획실장 본선 때는 비서실 선임팀장 맞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님의 참모들을 잘 아는데 굉장히 가까운 참모시죠. 순천에서 여수의 조계원 후배랑 조계원 전 정책수석님 순천의 김문수 전 서울시의 교육원장님 광주를 노리고 있는 강의원 전 일정팀장님 등등등 참모들이 많으시죠. 지난번에 강의원 팀장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재명 대표의 시계를 자주 오는 습관 길을 쫑긋하는 습관의 어린 슬픈 이야기 이게 지금 안지기팀이 쇼츠 올라왔는데 날마다 지금 조회수가 늘어나서 시청수가 늘어나서 벌써 하나는 20만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 이렇게 마녀와 하는 사람들도 조금 추춤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재명 대표에게 덧씌워져 있는 정치검찰이 덧씌운 수고 언론에 덧씌운 정말 나쁜 이미지를 걷어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징어TV의 최근 쇼츠 두 개 이재명 대표의 시계를 자주 보는 습관 그 이후 귀를 쫑긋하는 습관의 어린 슬픈 사연 두 가지 퍼센트 그다음에 또 학폭약이 마무리 한번 해 주십시오. 학폭에 또 기가 막힌 그 이후에 사건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특위에서 증언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합니다. 그렇죠. 서울시 교육청에서. 네. 그래서 입시비료부터 계약 그런 위반 사건 그다음에 학폭기 사건 해서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들이 총 7권 21명을 이 학폭기 무마 사건 포함해가지고요. 미개체 사건. 검찰이 고발을 합니다. 하나구. 네. 하나구. 하나구 관계자들이. 네. 관계자들이 고발을 하는데. 검찰 고발. 네. 그러니까 김승희 이사장이 그다음에 뭘 하냐면 검찰총장 출신 김가격 인한 사람을 이사장으로 영입을 하고 자기가 사퇴를 해요. 이야. 김가격은 유명한 검찰총장 출신을. 네. 검찰총장 출신을. 국회 정권 시절에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죠. 네. 고등학교 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오는 건 아마 처음일 겁니다. 네. 검찰총장이 왜. 그러니까요. 학교 재단 이사장. 이사장이 오자 한 달 뒤에 서부지검 김도균 검사라는 사람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발표 를 합니다. 이 한하고 이 비리 7권 21명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무혐의 처리를 해버려요. 그런데 처음에 배당받은 사람은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이에요. 고발사주의 심피자 아닙니까. 이 두 사람 다 소위 윤석열 사단의 사람들 이라는 건데 이때부터 이런 나쁜 짓을 하면서 자기 세력들을 모아가고 부패한 돈 많은 사람들하고 이런 걸 서로 부아가면서. 그게 윤석열 사단의 특징 아닙니까.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고 지기편들은 다 태상 같은 잘못도 비호하고 은폐하고 야당이나 진보세력 이나 이런 분들은 악마하고 마녀하고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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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탈탈탈해서 아예 죽이는 거. 조국부터 송영길 이재명 노무현 다 이놈들이 죽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과 그다음에 이동관이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계속 하면서 학복도 아니고 이런 거는 다 잘 끝나고 감히 일이 없다라고 감히 함부로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검찰이 무혐의를 해놨기 때문에 하는 소리. 아 무혐의다. 그렇죠. 네 무혐의 그때 다. 아니 검찰에서 다 무혐의 정치검찰 식구들인데. 학폭도 없었고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헛소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건데 얼마나 이 나쁜 검찰들 썩은 검찰들 지금 현 정권과 연관된 이 사람들이 이 짓을 했는가가 이 사건에도 자세히 나와있고. 그대로 드러난다. 다만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025년 10월 31일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아니 남아있네요. 네. 2015년도 사건들이니까. 네. 그래서 2025년 10월 31일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죄도 없는 재수사라거나. 네. 죄도 없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꺼내가지고 막 재수사하는 것처럼. 그렇죠. 경찰도 다 무혐의한 거. 이거는 죄가 누가 봐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반드시 재고발해서 재수사를 하도록 좀. 물론 이제 해도 또 애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은 무혐의 처리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시기 같은 걸 조절을 잘해서 공소시효 직전에 재고발을 꼭 좀. 저도 제가 좀 나서서. 네. 우리 소장님 도움도 받고. 그러시죠. 재고발을 하면 같이 하시죠. 네. 변호사님 도움도 받아서. 인생경동구소랑. 네. 요거를 같이. 좋습니다. 호흡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학폭 사건은 정말 큰 사건 중에 일부예요. 또. 이 사건도. 입시 비리가 훨씬 큰 사건인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입학시험을 딱 봤는데 여학생들이 너무 많이 합격을 한 거야. 아 하나고. 네. 하나고 얘기해요. 그때 정경원 교사가 그것도 참. 아마 그 얘기 다 했죠. 여성을 다. 네. 그냥 이제 요즘에 여학생들이 워낙 공부를 잘 하다 보니까. 그냥 합격을 시켜야 되는데. 여학생이 너무 많이 합격을 하니까. 여학생들 고의적으로 대학시킨 거죠. 남녀 좀 술을 비슷하게 하거나 이거 좀 잘해봐. 이렇게 이제 했겠죠. 그러니까 이 입학시험 점수에 대한 조작을 못 하니까 거기다 보정 점수 칸을 하나도 만들어 가지고 이미 남성 점수를 남학생들한테는 주고 여학생들은 안 주거나 낮게 주거나 연결해서 최종 순위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이게 3년간 계속 벌어져요. 3년 동안. 네. 그러니까 그 뭣도 모르고 떨어진 학생들은 웬만하고 그래. 내가 시험 잘 봤는데 왜 떨어지지도 모르고 이게 끝나버린 사건이니까. 이제 우리 공익제보 정경원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양심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거를. 그렇죠. 그것도 제보를 해줘요.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요. 당시 그건 굉장히 기자가 많이 나왔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다 무혐의 처분을 해버린 거잖아요. 처음에 배당받은 손성준. 이건 진짜 무혐의 할 수가 없는 건 할 수가 없어요. 명백한 업무방해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서울시 의원들이 뭐 그냥 증언만 해가지고 이걸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고발을 한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감사를 해서 자료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다 무혐의 처분이 한 아주 잘못된 사건입니다. 이거 반드시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김문수 의원님이 서울시의 교육위원장 시절에도 이걸 밝혀냈고요. 지금 이동관이라는 자가 뻔뻔하게 이명박과 이재호와 그다음에 뭐 다 같이 손을 잡고 윤석열 의원권이 치악하기 때문에 윤석열 의원권을 장악하고 들어가고 윤석열 의원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방송 또 장악해서 윤석열 의원권 지지율을 조정하려고 방통 현장으로 뻔뻔해서 곧 있으면 발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널리 알려주셔야 되는데 오늘 방송 널리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 조영재 유고님께서도 들어오셔가지고 이재명 대표님은 신명이 없대요. 다 그 공정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그다음에 새로운길 님께서도 천하람 공천받기는 힘들 테니 김민수 의원님은 당선 가이시네요. 천하람이 공천받아도 이겨내야 됩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럼요. 천하람 씨 정도는 우리 위원장이시겠죠. 맞습니다. 문체원님께서 김문수 의원을 응원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무튼 응원해주신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문수 의원님 이렇게 좋은 활동 계속하고 계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한화구 학폭 은폐 비호 그다음에 무혐의 전 과정을 다시 재고발하신다고 합니다. 이동관을 날리고 그다음에 이동관의 악폭 가해와 그다음에 더 무서운 사실 가해라는 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은뼈하고 비호하고 그걸로 특혜를 보고 21일까지 져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연루된 윤석열 한동훈 씨의 정치검찰 무리들 손준성 김도균 등등등등 그러니까 모조리 다 고발해서 법의 단지를 받고 이동관 같은 놈 쫓아내고 이동관을 세우려 했던 윤석열을 쫓아내는 그날까지의 김민수 의원님과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수 한 번 해주세요. 네. 앞장서서 반드시 재고발 재수사해서 감옥에 집어넣도록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계시는 김문수 의원님 응원단독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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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김문수! 달라도 존중님께서 김문수님 내년에 국회 오시나요? 가십니까? 꼭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나쁜 놈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더 글로리가 떠오르네요. 네. 그 영화... 네. 이동관이가 연진이라는데요. 네. 한복 가해자. 잘한다 이동관! 브라보 이동관! 지금 또 너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명박과 윤석열과 함께 지옥으로 가거라. 아, 이명박 목소리였어요. 아,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흉내를 잘못해가지고. 네. 나태진님도 들어오셨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안은숙님께서도 김문수, 문체원님께서 김문수짱. 아, 달라존중님 국회에 가자! 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번엔 현안이. 그 윤석열 수능약 잠깐 해야죠. 그럴까요? 끝낼 땐 벌써 시간이 지금 40분이, 50분이 훌쩍 지났어요. 그럼 몇 분 남았어요? 아니, 이제 뭐 한 10분이 10분 남았는데, 윤석열 수능 발언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뭐, 이 얘기도 워낙 다 어느 정도 나온 얘기지만. 문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네. 다음 주에 지지율 폭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10분 떨어져서 제발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3 학생들에 관한 수능 계획은 중3 때. 보통 5년 전, 3년 전 법의 도움이 되어있다는 생각. 네, 3년 전에 중3 때 발표된 대로 지금 하면 되는데. 네, 네. 지금 그것도 3월 달도 아니고 1, 2월 달도 아니고 6월 중간에. 5달 남았는데. 네, 이렇게 흔들어버리면 정말 이거는 보통 대참사입니다. 수능 대참사인데. 여러분, 수능이 올해 수능이 11월 18일입니다. 네, 네. 오늘 6월 20일이니까요. 5달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혼란과 온선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멘붕입니다, 멘붕.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실제로 저희가 시험 문제 6월 모의고사 갖고 왔어요. 국어. 국어. 네, 육모방망이로 윤석열이. 그중에 아마 이제 제가. 혼내주자가 아니라 6월 모의고사 하면서. 네, 윤석열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는.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저도 인터넷이라든가 수험은 또 수험생들한테 물어봐서 했더니. 비문학 문학.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우리 세대대가 우리 소장님은 학력고사 세대입니까?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그 선배님들이 분명히 선지원 후, 선시험 후 주년이었어요. 시험을 보고 점수를 보고 지원하니까 얼마나 많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리 때, 우리 땐 지 1년 전에 갑자기 선지원 후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난리가 난지 알았어요, 여러분. 점수도 모르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야. 눈치 작전 못하게 한다고. 맞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멘붕이었는데 여긴 지금 문제를 어떻게 내겠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 학력고사 세대나 윤석열 대통령은 예비고사 세대예요. 그 전에 또. 네, 본고사.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교과서에서 출제하는 게 대부분이었죠. 네. 그러니까 저희 때는 심지어는 학원을 안 나녀도 됐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암기식 교육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게 수능시험으로 바뀐 거잖아요, 94년부터인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취지가 뭐냐면 단순 암기식에서 벗어나서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수능능력을 수학능력을 갖추어서 가자. 수학능력을 갖추는데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국어 같으면 문외력, 일단. 무슨 문장이든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력.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보고 그 다음 차원의 사고력. 지금은 사실은 기존 지식은 암기식 지식은 그냥 포탈 뭐 여기저기서 찾아보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외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건데 이제 이게 보면 아마 우리 기성세대들은 국어영역시험인데 분자들이 만나 화학반응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에너지를 활성화에너지라고 한다. 그 다음에 변화를 주는 물질을 총매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고체 총매는 대부분 활성성분 지지체 증진제로 구성된다. 이런 문장이 국어시험에 나옵니다. 비문학 지문이라는 거죠. 이게 비문학 지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공식적으로는 비문학이 아니고 독서 과목이에요. 독서. 책에 독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학하고 독서. 그런데 이 독서를 비문학이라고 하는데 비문학이라는 말은 사실은 비공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주로 뭐냐면 사회나 과학 분야의 지문을 이렇게 내놓고 이걸 이해할 수 있나를 보는 게 이 과목이에요. 우리 세대가 보면 이게 킬러 문학 맞아요. 이것은 이제 국어라기보다는 과학 문제라고. 과학이나 과학 문제로 평가받을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원래 비문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문학은 시, 소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다음을 다스리겠으면. 비문학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에 진출했을 때 회사에 가고 공무원 생활하고 어디든 가면 다 접하는 게 비문학이에요. 문서. 그래서 그런 능력을 키우고 대학 가서 그런 걸 배우기 때문에 사전에 연습을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고 이런 비문학을 문제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완전히 전혀 수능 시험의 본질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을 웃긴 게 한글을 배웠는데 국어를 왜 가르치냐고 주장하는 자잖아요. 누다 없이 시험에 외계에 국어를 없애자면. 만약에 비문학을 없애면 다시 예전처럼 시, 소설, 고전문학, 중세국어 있잖아요. 그것만 갖고 외우는 공부만 하고 그냥 국어를 끝내라는 소리가 돼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이 비문학의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대학 가고 사회생활 하는데. 그래서 이 영역이 훨씬 중요한데도 시대의 흐름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이혼장님 이미 다섯 달도 안 나오면서 다 이걸로 공부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미 했어요. 그리고. 재수생, 3수생은 3년째 했을 거고. 맞습니다. 이 사람들 뭐가 돼? 갑자기 공부 열심히 해놨더니 이 문제 안 나온다고? 네가 뭔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고문제가 있고 말이 안 되는 소리. 비문학을 배제해라.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 그다음에 이게 킬러 문항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사실 킬러 문항이야. 그런데 이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물론 다 여러 단티나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맞힐 확률이 특히 11번이 킬러 문항인데 이게 정답률이 80%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 80%가. 80%. 그러면 보통 초고난이도 문제는. 그렇죠. 진짜 킬러 문항은. 5%, 10%밖에 못 맞힌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냥 찍어서 맞힌다 치면 5지선다니까. 20%가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서요. 20%에서 진짜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조금 보태서 20%에서 25%가 되면 킬러 문항이라고 한다. 어떤 문제는 20%가 안 된대요. 확률에도 안 맞는다든지. 원래는 확률적으로 2번 답이 쭉 세보니까 너무 적어. 우리 찍을 때 그렇게 했죠. 소장님 많이 찍었을 것 같은데. 저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찍을 때 없는 번호를 찍으면 대충 확률적으로 맞는데 그것도 틀리게 해놓은대요. 그렇죠. 헷갈리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킬러 문항이 되려면 이게 정답률이 20%, 25%, 30% 이 정도 가는 거를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80% 정도 맞춰버리는 거를 킬러 문항이라는 것도 또 잘못 짚었다. 물론 제가 이거 말고 수학하고 영어에서 다른 게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문제로 삼은 게 비문학 이 항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아니고 완전히 헛소리한 거다라는 거를. 그렇죠. 비문학. 아니 이거 그 언어를 알까요. 국어도 모르는 자가 무슨 비문학 유형 그다음에 비문학 지문 그다음에 융합형 문제 킬러 콘텐츠 저는 그 사람은 그 단어 알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총매나 활성화 에너지 이런 말은 이미 중고등학 화학체역에 나온 얘기고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여기 지지체나 증진제는 안 나오긴 하는데 이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지지체는 뭐다 증진제는 뭐다. 무슨 얘기냐면 공교육 교과 내냐 아니냐 얘기할 때 윤석열 같은 사람은 소결 지지체가 교과서에 전혀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건 내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건데 그렇게 내면 다시 암기식 교과서만 외우라는 소리고 또 그 교과서도 예전에는 국정교과서라고 해서 책이 한 권이었으니까 그것만 달달달하면 되는데 지금은 10개가 넘었습니다. 검정교과서로 돼가지고 출판사마다 그러면 어느 학교 책에서 어느 출판사 것만 내버리면 다른 곳에서 오면 어떨 거면 그럼 또 그거를 억지로 분배해서 다 하나씩 내면 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돼가지고는 사고력과 창호력을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거를 기본으로 하되 안 배웠더라도 여기서 설명을 해줘서 이걸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낸다는 거예요. 출제를. 전혀 모르는 단어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좋네요. 왜냐하면 저는 입시를 지금 문제를 제가 고3 딸이지만 어려워가지고 안 봤거든요. 대충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어려워졌더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다 킬러 문항이. 그러니까 방향으로는 수능이 좀 더 쉬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해요. 그런데 그걸 왜 지가 다섯 달도 안 남았는데 불습권해가지고. 긴장기적 개성 과제도 아니고.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만약에 킬러 문항을 완전히 없애고 난이도로 쉽게 불수능으로 가자. 그러면 학생들이 과연 다 그걸 찬성할 것 같지만 상위권만 반대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00명 중에 4명만 1등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5등부터 11등급이 2등이에요. 그다음에 12등은 3등급이야. 그런데 쉽게 내가지고 100점이 11명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다 1등급이 돼버리죠. 그러면 11명이 다 1등급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12등이 없어지고 12등이 3등급이 돼. 그런데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킬러를 없애면 실수가 등급을 자고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차고 실수가 아니라 한 문제만 틀리면 갑자기 3등급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공부 정말 잘하는 애들은 1등급 그 킬러문항 맞춰서 1등급 가라 그러고 나는 안정적인 2등급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3등급으로 떨어질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내신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신은 만약에 아까 11등급까지 수능에서는 그나마 1등급으로 쳐주는데 내신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돼요? 모두가 2등급이야. 아 어떻게요? 몇 점 들어봤죠? 저 몰라요. 진짜로. 수능은 아이와 관련해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관심과 노력.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잖아요. 수능은 이걸 위쪽으로 그나마 올려주는데 내신은 밑으로 내려버려요. 동점이 많으면. 아아.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 수시 준비할 때 필요하니까 내신이. 그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자기 학교 애들 다 1등급 하려고 쉽게 출시를 한 거예요. 내신에서는. 그러니까 1등급이 너무 많이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신은 지금 수시에 반영되죠. 그렇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수능에도 일부 반영되나요? 단어가 좀 헷갈리죠. 죄송합니다. 수학능력시험의 줄임말이 수시는 아니에요. 네. 아니 수시는 그거 정시 말고. 그랬지. 그러니까 수학능력시험을 주로 적용해서 하는 것이 정시고. 정시죠. 수시는 이제 정시가 아닌 내신 성적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특기. 자기 특기하고 논술 살리는 게 수시인데. 어쨌든 이제 그 내신 성적은 수시 보는 학생한테 매우 중요하고. 수시 모집이 80%입니다. 사실. 정시는 20%밖에 안 돼요. 물론 수도권에는 정시가 40%. 많긴 한데 전국으로 따지면 수시 모집이 80% 정시 모집은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내신이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 다 1등급을 시켜주려고 엄청 쉽게 내가지고 전원 1등급이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모두가 만점 맞아버려요. 그럼 2등급 3등급이 없어. 이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두가 만점 맞으면 아랫등급을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군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쉽게 나오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히려. 모두가 밑으로 떨어져 버릴까 봐. 그래서 물론 이제 킬러 문항 너무 쓸데없이 어렵게 내서 이게 솔직히 사교육을 유발하는 점이 분명히 조금 있습니다. 그런 지적은 또 저희들이 이미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맞대 그러나 변별력을 없앨 정도로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니 사실은 그리고 이 정도가 과연 킬러 문항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이런 거 아마 모르고 전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한글을 뗐는데 국어를 왜 공부하냐고 주장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그 문학에다가 감상평 쓸 수 있게 해라고 주장하는 자잖아요. 수십 년 전에 이미 하고 있는데. 또 처음에 자기 대통령 선거 나올 때는 교과서 그거 필요 없다고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미친 사람이 좀 있잖아. 철학이 있거나 뭘 깊이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근데 그 수시로 80분까지 뽑는다고 하니까. 수시로 80분 뽑으면 그 사람들은 수능 안 보나요? 시험은 다 봐요. 수시로 해도 수능보수는 그렇게 돼 있나요? 수시 중에서도 최저 그래도 수학능력시험 점수를 적용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그거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 봐요. 봐나. 나중에 또 수시로 합격해도 정시로만. 어. 만약 수시로 합격했는데. 합격을 하면 갈 수는 없어요. 정시로. 아 또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제가 너무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수시로. 고3 아버지지만 분명히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철저한 무관심이. 그래요. 잘했어요.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그래도 창피하네요. 교육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권력자가 모르고 함부로 손댔다가는 큰일 났기.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교육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잖아요. 정말로. 이거 뭐 비문학을 빼라마라 킬라마라 넣으라마라 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교과서만 갖고 하다가. 사교육은 대학 서열화하고 입시 제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논술로 좀 바꿨더니 논술 과외가 또 학원이 늘고 또 수시로 했더니 수시만 또 전담을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가 양극화가 좀 해소되지 않으면 꼴등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마라는 게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좀 완화가 되는. 그 제도 개선을 첫 번째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학과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좀 완화시켜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국립대라도 통합해야죠. 그냥 다 그냥 서울대로 전남대 부산대 국립대를 다 그냥 한국대학으로 통해서 한국대학으로 통해서 한국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한국대학 나온 사람이 많아져버리면 저절로 그게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학과라든가 자기 재능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키우는 쪽으로.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당장 자사하고 외고 고등학교 이런 서열학교부터 없애면 되는데. 돈도 많아야 되고. 우리 문제점에서 없애자고 했잖아 합의됐는데 지금 부활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그렇죠. 존속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사하고 외고 없앤다는 그게 더 중요한데 사교육 없애는 거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일체 얘기도 못하고. 중학교 때부터 사교육이 뛰어드는 건데. 이런 시험 문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 가 교육을 함부로 얘기하는. 지가 수능을 모르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데 입시 전문가래요. 입시 비리 수사 몇 번 했다고. 수사 했으니까. 입시 비리는 수능 비리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대부분 뒷돈 내고 대학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원의 합격이라든지.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맞습니다. 옛날에 독재 정권실이라도 진짜 많았고. 네. 우리 윤창원 교수님 또 슈퍼채 쐈습니다. 우와. 이분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한테 돈 보내기로 한 건 안 보내고. 여기다가 다 보내고. 여기는 내가 못 써요. 그건 안함사 작아서 밥으로 가 이 사람아. 나한테 보내. 그만 보내고 이제 슈퍼채. 이 원장님 50분 내내 옆모습만 나왔거든요. 이제 정면으로. 아이고. 우리 구조는 우리 둘이 대한민국 정권이 했어요. 친하게 얘기를. 나머지 10분은 정확하게 정면 먼저 왔어요. 알겠습니다. 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 나태진님께서 한심한 대통령이다라고도 해주셨고요. 우리 또 새로운길님하고 축복사람님 그 와중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지금 우가족들이 국가에서 농성하시고 그저께 단식도 돌입하셨거든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하라. 새로운길님께서는 대의원제 빨량 폐지하라 이런 걸로. 지금 혁신행동이라든지 더민주 혁신회의에서도 대의원제 같은 건 폐지하거나 또는 직선으로 하자거나 이렇게 개화가 나온 거죠. 지금은 권리당원의 참여율도 높고 또 온라인이라는 관계에 sn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대의원들만 그렇게 과대의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거는 문제가 많고 없애야 됩니다. 폐지해야 됩니다. 폐지해야 됩니다. 두두라도 직선하고 그다음에 표의 등가성을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두라도 직선 아니 개혁안 2개가 있더라고요. 안전 폐지하거나 두두라도 당원들이 직선하고 표의 등가성은 똑같이 부여하고. 당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면 하는데 저도 제가 당에서 사무국장을 한 6년 정도 해봤거든요. 사실 필요 없습니다. 대의원이. 왜 그러냐면 대의원이 딱 한 번 해요. 2년 중에 한 번. 언제 하냐면 당대표 선거 때 전국 대의원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투표하려고 한 번 써먹지 일반 공직선거에는 사실상 대의원이 아무 역할이 없어요. 총선이나 참여하고도 당원 조사 50%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50%로. 그래서 대의원한테 별도 주는 게 공직선거에는 없어요.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때만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도 왜 나를 임명해놓고 당대표 선거할 때 한 번 하라고 그러더니 그대로 나는 역할도 없어. 원인들도 이래요. 원인들도. 저 영남이나 강원 지역에 원래 당원이 많지 않은 지역에 대한 배려로 시작됐다면서요. 그런데 그 부분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그러려면 전라도에 대의원을 두지 말아야 돼요. 전라도에 대의원을 두지 않으면 그 말이 일정 정도 말이 맞는데 똑같이 전라도에도 대의원이 다 있어버리니까 여기서 아무리 어떤 경상도 쪽 후보를 좀 도와주려고 빡 찍어놨어요. 대의원들이 표를 몰아서. 전라도에서 다른 사람 찍어버리면 이게 다 상세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에만 대의원을 두려면 혹시나 그 말이 조금 의미가 있는데 어차피 전라도에도 그런 대의원표가 있기 때문에 대의원들이 있어서 그것도 별 설득력이 없다고. 앞만 봐주세요. 잘생기고 착하게 생기셨으니까. 황중식 선생님께서 안진걸 소장 김훈 선생님 화이팅. 63세 대구 시민입니다. 아이고 우리 대구에서 고생하시겠어요. 그래도 계속 우리 민주당이나 본민주세력 안진걸TV 또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진보정당하고라도 함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찬호님께서 윤장님에 대한 미담이 들어왔어요.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다니는 중학교 교장선생님 부조리를 조희영 교육감님께 고발했다는 이유로 학폭 가해자 누명을 쓰는 보복을 당했을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셔서 3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때 그 은혜 늘 감사의 생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 아니셨으면 학폭 가해자 될 뻔했는데 위원장님 누명 벗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찬호님. 아 그 학생이 있었어요. 박찬호 학생이라고 있었어요. 그랬나 보네요. 가해자로 몰릴 뻔했는데 그걸 또 오불안으로 풀어주셨고요. 우리하고 원하는 정치가 오불안사라고 묻는 정치 아닙니까? 제가 교육위원장할 때 조금 자랑 좀 해도 돼요? 아 그러십시오. 제가 친일 임명사전을 박근혜 정부 때 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넣기도 했고 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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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공정을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숭실고등학교라고 유명한 학교 있잖아요. 거기다 교장선생님이 6년간 없었어요. 이사회에서 투표를 해서 임명해야 되는데 이쪽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면 저쪽 이사들이 반대표 던져서 하필 구성이 원래 7명이어야 되는데 한 명이 결혼이 생기는데 3대 3 이사회가 계속 6년간 교장 추천을 계속 9개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도 없이 졸업한 학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학교 쫓아가 가지고 공청회하고 언론에 나가게 해서 그 이사진들을 다 해임시켜달라고 이제 주의원 교육감님한테 요청을 해갖고 관선이사 파견해서 교장선생님을 그때 당시에 임명해서 지금은 잘 학교가 돌아가고 있기도 하고 또 성북구의 장애인특수학교라고 숭실고는 숭실대 재단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름이 돼서. 아 모르겠네요. 기독교 재단인 건 맞는데 기독교 재단인 건 맞는데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대학교까지 같이 있으면 사범대 부속고등학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 쪽에서 관리를 하고 대학은 국회의원들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아닌 걸로 이름만 같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북구에 장애인특수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장애인학교. 거기에도 원래 사립학교였어요. 그런데 원 이사장님이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상속 분쟁이 일어났었어요. 네. 어디 학교가요? 성북구에 있는 장애인특수학교가 하나 있어요. 장애인특수학교. 네. 장애인특수학교. 저는 처음에 장인고라고 제가 들었어요. 장애인특수학교. 장애인특수학교인데 예전에 지금 보통 학교는 법인을 해야지만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장애인학교를 잘 안 하니까 개인이 장애인학교를 설립허가를 해달라고 해도 인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 재산이 개인 소유야. 법인 소유가 아니고. 그러다가 이 이사장님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자녀들 간에 상속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 학생들도 선생님들이 잘 보호 안 하면 난리가 나는데 장애인 학생들을 잘 가르치지 않고 학교 내에서 분쟁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형제들 간에 학부모님들이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공청회하고 한 1년 넘게 공청회하고 국회의원님들 쫓아다니고 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매입을 해서 공립으로 만들어가지고 형제들한테 다 재산 나눠주고 학교를 안정시켰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아무튼 우리 김문수 의원님 엄청 많이 찾아보니까 숭실과 숭실의 재단은 다른데 옛날 숭실학당의 모태가 같아서 최근에 MOU도 체결했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재단은 다른데 숭실교회나 숭실학당이라는 모태가 있답니다. 기독교 정신에. 네. 유명한 학교예요. 아무튼 저희가 그럼 숭실구 정상화 발전에도 기여라고. 네. 거기 또. 장애인 특수학교 정상화 발전에도 기여라고. 네. 하신인은 엄청 많고. 또 더 많은데. 이재명 대표는 함께 엄청나게 다니시고. 네. 윤창훈 교수님 또 슈퍼채 싸주시고. 그만 싸고 나한테 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윤창훈 교수님 오늘 저녁에 행사 있어. 행사. 계좌를 정확히 알고. 거기를 후원한다면서 왜 자꾸 저는 이론도 손을 댈 수 없는 이 안지글팀으로 보내세요? 뭘 알고 보내셔야 되는데 큰일이. 괜찮습니다. 농담이고요. 여기로도 보내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제가 제 돈 쓰면 되죠. 저도. 하다 보니까 벌써 7시에 70분이나 있어요. 어떤 정치를 꿈꾸세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주인이 아니고 머슴이잖아요. 어우 우리 이재명 대표님. 네. 이재명 대표님. 대동세상을 한고요. 우리는 머슴이다. 우리는 머슴이다. 그거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머슴인데도 자꾸 주인 노릇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머슴의 역할은 주인의 심부름을 잘 하고 주인이 뭘 원하는지 잘 파악을 해주고. 자기맘대로 자기맘대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라고 보면 머슴의 정치를 꼭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정성 실현하고 실용주의 정치. 당연히 불공정한 세상이 다시 독재 정권으로 오면서. 억울한 없는 공정한 세상. 그다음에 실제로 뭐라도 도움이 되는. 네. 그리고 국민의 삶을 우리 민주당이 여태는 그런 이념적인 관념적인 물론 그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했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에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그런 실용주의 정치. 머슴의 자세로 공정성과 실용주의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문수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가 방송하다 보니 벌써 70분이 넘었는데요. 다섯, 오십 분은 딱 시작했으니까. 순천에서 여기까지 와주신 거. 물론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오신 김에 오셨겠지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제가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정치인들에게는 우리 안정기팀의 가단회 때문에 출연료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고 쓰다 채 15,000원짜리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응원당 두 분까지니까. 새 거니까 4만 5,000원이니까. 출연료로 퉁 쳐도 되겠죠? 네. 내용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출연료로 행동하는 시민흥동가. 그다음에 오신 김에 저희 광고 산삼순백인데 이거 몇천 원짜리입니다. 이것도 이제 공짜로 드셔보세요. 지금 먹어요? 제가 따드릴게요. 산삼순백에 진보개혁 유튜브들만 광고해주시는 진짜 소중한 중설개혁이고. 그래요? 몸에도 매우 좋아요. 광고 1분 볼까요? 여러분 광고 1분 볼게요. 저온아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음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입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아 싸웁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시종 사냥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저온아.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아 자 산삼순배. 몸에 진짜 좋은. 금배. 네 금배. 아 맛있다. 힘 솟는다 힘 솟아. 오늘 힘들었거든요. 잠이 부족해서. 이재명을 위하여 김문수를 위하여. 씁쓰로만 하면서 입에서 뭔가 기운이 퍼져나가면서. 어승정치로요. 목을 타고. 민중정치로요. 산삼순배. 힘이 납니다. 마이보험 체크도 있고요. 정말 보험 컨설팅을 친절하게 해주고 강고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신뢰하고. 마이보험 체크. 그다음에 글램무어. 요즘 돌풀 불러주기에는 글램무어 선크림. 선크림. 이것이 많이 필요하지. 네. 특히 많이 써야 될 텐데. 스픽스에서 돌풀 불러주기에는 제품인데. 양이삼티비 안징어티비까지. 지금 상륙을 하셨어요. 글램무어 선크림. 좋은 제품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영상 오시니까. 광고료 조금 받고. 당연히 받아야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사용할 만한. 응용할 만한 좋은 제품들이니까. 좋은 서비스니까. 산삼순배. 마이보험 체크. 글램무어. 글램무어 선크림. 다시 한번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오늘 순천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신 김문수 시원님을 여러분이 강추 강추드립니다. 김문수 위원장님을. 고맙습니다. 순천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위원님께 이제 마지막 박수하고 좀 벽담 응원 좀 남겨주십시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호 한 번 했죠. 구호 한 번 했죠. 대돌아가고 쓰다 책도 제가 선물로 드립니다. 제 책. 저 가치 응원단 두 분까지. 요즘에 스픽스에서 제가 빡친당 1호당원입니다. 윤석열 의원님께 빡친 사람들이 스픽스라는 유튜브에서 빡친당을 만들어 가지고. 빡친당 1호당원. 5주 가면 빡친당이었습니다. 제가 1호당원인데. 당대표의 아니시고. 당대표는 양문석 박사님과 임세훈 소장님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아성의 도전. 어떤 구호를 해주시겠습니까. 구호 두 가지 한 번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이동관 아들 학폭 관련 방통위원장 포기하라 포기하라 포기하라. 일반 일본 쇼츠로 올라가려면 구호를 연속으로.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핵폐수 오염수 일본 너희들이나 처먹어라 처먹어라 처먹어라. 또 또. 그걸 일본 안 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온 국민 다 죽이는 윤석열은 물러가라 한 번. 마지막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해주시겠어요. 제가 따라 해주시겠습니다. 주변의 대중들이 다 따라 해주시겠습니다.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에 제가 하는 거는 소장님이. 제가 할게요. 먼저 두 개를 하십시오. 아들 학교폭력 언론탄압 기술자 이동관은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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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폐수 오염수 일본 너희들이나 처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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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파괴하고 민성경제 파괴하고 애교국방 파괴하는 윤석열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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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시민들은 촛불집회로. 김문수는 순천에서 파이팅. 파이팅. 안진걸 파이팅.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75분 동안 안진걸TV 인사이티비 뉴스백TV를 통해서 우리 김문수 전 서울시의 교육원장님 순천 암행어사님 모시고 정말 이동관 학폭 문제 그리고 윤석열 수능 대란 문제 어느 방송보다 알차게 제대로 구체적으로 잘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국민들 울분을 담아가지고 방사능, 방사능 오염수, 핵폐수, 어떤 분들은 방사능 물, 핵물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일본에서 안전하다면 일본에서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이동관 학폭, 가해, 은폐, PO 특혜, 그리고 언론 장학, MB의 윤석열 장학 참병인 이동관 당장 물러가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자들과 함께 국정을 파괴하고 있는 나라를 망치고 민족을 팔아먹고 있는 윤석열은 물러가라. 그럼 김문수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TV도 있대요. 순천 암행어사 김문수TV. 네. 순천 암행어사 김문수TV. 꼭 구독 좋아해 주십시오. 들어가 보니까 지금 현재 구독자가 많지가 않아요. 140명까지. 141명. 141명밖에 안 됩니다. 순천 암행어사 김문수. 제가 최소 300명은 만들어드리죠. 300명. 꼭 도와주십시오. 1,000명이 돼야 생방송도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틀면 안 돼. 오늘 생방송도 못했잖아요. 순천 암행어사 김문수. 여러분 김문수TV 많이 구독하여 좋아요. 인사이트TV 뉴스맥TV 구독하여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지글TV도 곧 있으면 10만원 될 것 같은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내일 인사시장TV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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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